유령에 대해 많이 공부했다면서 유령 사냥 정보국을 모른다고? 우리가 사는 세상 유령이 존재한다? 초자연적인 세력에 맞서 싸우는 세계적인 기관이잖아 특수 조직 같은 거예요? 그래, 1급 비밀기관이지 해리포터에 나오는 학교와 같은 거야 유령 사냥본부 CGI의 정책 주문 도와드릴까요? 미니 빅베이컨이랑 피시버거, 치킨, 감자튀김 두 봉지랑 얼음뺌 콜라요 감사합니다. 25.5번 카운터입니다 25.5? 꽉 잡아 해리포터에는 마법학교 보그와트 포스터헌터에는 유령 사냥본부 CGI 작은 천사 유치원에서 소원공인 유령이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저 사람도 유령이에요? 어, 아니에요 우리가 몰랐던 유령 세계 여기가 전부 CGI예요? 그럼 여러분은 CGI로 초대합니다 곧 헌터 얼음 몬스터의 부활 성질 고약하고 덩치도 크고 모든 걸 얼려버려서 난 도망쳤지 우린 할 일이 있잖아 나도 제발 애교 부려도 안 돼 CGI 온 걸 환영한다 1급 비밀기관이지 해리포터에 나오는 학교와 같은 거야 여긴 유령 사냥본부야 어벤져스 아이언맨 3 아바타 제작진의 환상적인 어드벤처 하나는 모드를 위해 모드는 이대서 알지 잘 가라 여름 괴물아 포스터헌터 얼음 몬스터의 부활